댄싱 없이 어떻게 가? 제일 가벼운 거 맞아요 기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계속 보고 있어 기아 지금 제일 가벼운 거 한 거 맞나? 제일 무거운 거 보기 같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요? 힘들면 지그재그로 아 진짜 미쳤어 진짜 촬영 중 역대급 제일 힘들어 아니 여기는 선수들 훈련해도 힘든 곳인데? 5분 경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압박지 터질 거 같아 아 말도 안 돼 아씨 아씨 으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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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지만 제발 제발 저까지만 하 하 잠깐만 으아 우와 으아 여기 봐, 여기 봐 봐 저런다니까 조심해 언니 안 넘어졌다 저러면은 못 낀다니까 클릿을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잠깐만, 여기서는 페달을 다시 밟을 수가 없어요, 글리슨. 와, 진짜 자빠질 뻔했어. 하지만 살아남았다. 운동화! 넘어질 때까지 해볼래요. 안식아, 가랑파랑. 몰라, 나도. 나도 몰라,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 살만해! 여기 살만하다. 몇 킬로예요? 민희 멈춰요, 자꾸. 살려줘, 알려줘. 희망 고문 좀 해줘. 희망 고문 좀 해줘. 민희 계속 멈춘다고.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요. 1킬로 넘게 왔어요. 이렇게 단을 더 가야 되잖아. 알았다. 됐어, 같은 방식끼리. 가자. 가자, 클릿.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해보고 이번에도 또 넘어질 것 같으면 운동할게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근데. 이게 확실히 클릿이 비상사태 때 힘들긴 해요. 그렇지. 멈추지 말고 가자. 많이 왔어. 거의 반이라고 생각해. 화이팅.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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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